운동 가기 1시간 전에 저기 가득 웃고 갔는데 애들이 그냥 다 와서 이제 거의 바닥을 보이는구나. 얘들이 웃기는 게 처음에 쌀만 주다가 이제 보리로 바꿨거든요. 그랬더니 하루 정도는 애들이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없어서 못 먹어요. 그래서 보리를 주거든요. 보리살을. 근데 요 녀석이 조그만데 센가봐 얘보다 덩치 큰 애들이 옆에 왔다가 다 가버려. 물도 먹어야지. 그렇지 그렇지. 왔다 갔다 왔다. 저거 쫓아냈어요. 요 녀석이 센가봐. 조그만 녀석이 자기보다 덩치 큰 애들을 다 쫓아냈갖고 물하고 지금 밥을 혼자 독식해. 아 어느 세계에서나 센 놈들이 있어. 무대법. 꿈치는 않겠다. 꿈치는 않는다. 애들이 그냥 서너 마리가 왔다가 다 트였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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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모네. 식컷 먹고 이제 가네. 이제 누군가 또 올 거예요. 안 오네. 내가 옆에서 찍으니까 다 트였다.